저는 딸나리입니다. 저는 특기는 사고 치고요. 짱게 사고 치고 싶습니다 오늘.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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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승! 이현승! 아 야 안전 안전. 아 정말 진짜. 다음 분이요. 결혼 얼마 안 남은 것 직원입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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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 영상편지 한 번에 영상편지. 카메라가 돌면 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를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자이로 난 널 사랑해. 너무 많이 봤어요. 야 이게 생일 선물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무엇보다 진심으로. 성중기 친구. 성중기 짱. 성중기 짱. 성중기 얘기하지 마세요. 성중기 너무 좋아요. 우린이는 정중기. 죽자. 정중기 얘기하자. 공중기. 찾아오시면 제가 죽기보다 좋은 점이 많을 거예요.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키 큰 거. 1호 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되게 불편없다고 여자 1호 님, 2호 님은 안 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자 1호고요 이름은 박고영입니다 저번에 한번 잠깐 뵀는데 다들 네 또 다시 한번 뵙고 싶고 개개인의 매력을 조금 알고 싶어가지고 우유내로 나왔다 아 네, 오늘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자 2호고요 뻔뻔하다 뻔뻔해 6번을 절대 뽑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년간 같이 해왔지만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 처음에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혼 님은 좀 약간 성격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일도 뽑지 않겠습니다 절대 꺼풀하지 않겠습니다 클럽 좋아하세요 클럽? 말하면 안돼 말하면 안돼 클럽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야 나도 좋아해 클럽 야 나도 좋아해 여자 1호 님 감사합니다 남자 2호는 여자 1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 이혼 님은 그 남자 그 매트로 님이죠? 사원 님인가요? 네, 사원 님하고 좀 그런 썸칭이 좀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좀 센슨이 있었던 분들끼리도 이렇게 나와요? 어... 글쎄요 저는 좀 성격 있어 보이는 여자 2호가 네,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저 추운데 여기 월근 아니냐? 아직 잘 모르겠어요 1호 님은 굉장히 자상하실 것 같은데 애가 있으신 게 조금 걸리고요 그리고 남자 3호 님은요 뭔가 그분 하면 떠오르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있을 공간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있을 공간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오우 님은 곧 결혼하신다고 네 6호 님은 키가 너무 커요 1호 여성 1호분 지금 거의 한 40% 넘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만회 하나를 대비해 여성 2호분도 끝까지 가능성으로 될 겁니다 지금은 1호 1호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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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닝맨 잘 지냈나? 아직까지 춤추고 있지?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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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고 있지? 아아악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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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wear 3호 Q 5 4호 1호 2호 3호 3호